백스윙 자세에서 핵심은 왼팔을 일자로 올렸다가 원위치로 내려야 합니다. 머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왼팔은 직각을 만들고 오른팔 옆구리를 밀착해 스쳐야 확실한 몸통 회전이 됩니다. 상하체와 체, 시퀀스가 맞았을 때 같이 회전을 해주며 왼쪽 무릎을 열고 하체가 회전할 때 상하체에 분리가 됩니다. 이때 공을 끝까지 보는 시선처리가 중요하며 체는 자연스럽게 손을 쓰지 않더라도 샬로인이 만들어집니다. 우측 발이 자연스럽게 들리게 무대를 이동시킵니다. 또한 오른쪽 허벅지가 말려들어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. 자 이제 폴스윙 자세를 보겠습니다. 폴스윙 자세를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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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